수고했어요! 괜찮아 괜찮아 궁 5이니까 이걸로 이득 좀 봐야돼 특패봉 없어 아직 형 받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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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포 고강 궁세스 3공 탈잉 먼저 탈잉 먼저 아니야 트위치 아... 3공이 벌써 되네 벌써 되네? 택타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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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미드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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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윤 Ogilx3 택타까스 택타까스 밭이 날짓뱁 택타까스 올려 M viu 택타까스 택타까스 오 나이스 나이스 영미네가 빨리 달려 나이스 달려 템포 있잖아 템포 있어 템포 타자 그러면 싸워대 싸워대 뺏게 뺏게 쪼인다 쪼인다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싸워봐 걸어 요번에 압박 좀 하자 스팟 스팟 W 나 존야일거 나 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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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존야 존야다 조심해 빠지면서 싸우고 할거든 빠져야돼 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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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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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리가 내 실수가 스팟 존야 나온 줄 몰라 이래 이래 복부여 태일이 부엌다 태일입니다 지금 도냐 이거 싸울 순 있는데 나 궁 있는데 싸울래?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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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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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냥 부엌 나 이걸라이덩이 잘 빠졌어 이거 부엌다 에이 진짜 카레부터 죽었을 때 보는데 이래 소량 다 부엌다 아아아아 일단 트위치한테 타원창 거어놨는데 싸워 죽었어 앞라인부터 잡아야 돼 스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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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치 트위치 탈핵 탈핵 나이스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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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라인스 살피 없어? 탈핵이 여기 있어 탈핵이 여기 있어 탈핵 탔어 어 탔어 탈퍼 탈퍼 바로 잡아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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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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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아냐 천천히 잡아 천천히 트위치 지켜줘 트위치 지켜줘 그냥 자 런블를 안줄라요 아 죽었습니다 네 뺴맨 배우스 뺴맨 라인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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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비자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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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냐 조냐로 데뷔 와 진짜 쏙 배나라 통안해 조냐 쟤네 바로 아직 한 2분 남았네 일단 이재한테 쏘졌어 아 근데 물렸어요 엘리야가 민병대 신고 달려와서 맞춤에 싸우는데 지킬 수 있나? 싸워볼까? 빼면서 싸우면 할만해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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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앞에 앞에 빼야겠다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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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어 잠깐만 런벌? 잠깐만 일단 썼다 런벌이 진짜 많이 빠졌거든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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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적의 한다는 브로우스가 만들어내라 기적의 한다는 브로우스가 나들아 바로 뒤쏘어 자 더 비쎄어 한걸음 가볼게 아 정말 있어 아무도 안 죽었어 행하면서 깨자 이거 시작하자 업체기 깨야죠 업체기 최소 20초 끝내자 끝내자 하지만 그러나 살아가는데 게임이 없어 타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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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서스 넥서스 렉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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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타워 업체부터 밀어야죠 끝낼 수 있거든 끝낼 수 있거든 싸움 잘해서 그냥 끝내 깨깨깨 내 몸빵 좀 팔아주기 타워에서 싸워야되고 타워에서 싸워야되고 어쩔수 없어 라인스 셰프 이즈리언이 있어요 자 일단 아직 모릅니다 오늘 싸워 라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야 찾아라 에잇 에잇 렉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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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불먹어 진짜 식당 끊을래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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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억제기 깨고 피셔도 되는데 아... 역정당하네 근데 일레빔패 때 맞어? 아... 아... 엠파이 보유식 그러니까 쟤네 오늘 컨셉은 그냥 안정적이야 굉장히 한 번 몰아쳐봐 그냥 첫 경기이자 마지막 경기라 생각하고 그냥 한 번 몰아쳐봐 즐겁게 하자 네 힘내자 안정 플러스 화이팅! 서랍 더 또 여쭤볼까? 라이즈 뽑으면 되게 나은것 같거든 테이프라이즈해서 버티는 식으로 가야지 이제 뽑을거지 아... 이제 뽑자 라이즈, 이즈 Adjust 라이즈, 이즈... 똑같은 피켰어요, 프러스트는요. 자, 레넥 갈게요, 레넥. 그냥 한 번에 확 트위치랑 같이 싸울 거면 이블린의 시너지가 더 좋을 거? 좋아 보여, 오케이. 3버프 컨트롤을 우리가 한 번 해볼까? 한 번 해볼래, 그냥? 그럼 리신 해야 돼요. 리신이 제일 맞는 건 맞는데 문도 아니면 리신인데 정글하고 탁 뽑으면 안 돼? 정글, 마오카이 아니면 리신 아니면 문도야, 지금. 내가 이제 그렇게 넣어, 너 리신 골라야, 리신. 5초 남았어, 3초! 3초!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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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뭐죠? 안 골랐어. 오마이갓. 나 이거 리신 쳤는데도 리신이. 알어, 봤어, 봤어. 아니, 그런 거. 거기 아니고 괜찮아. 쎄다. 아니야, 랩럼픽 안 했지. 랩럼픽 안 했지. 가장한 트런드를 수 있어. 맞아, 안 했지. 랩럼픽이 난리났네요. 트런드 정글 가야겠네요. 뭐야, 이게. 야, 정글러 나온 게 어디야? 아니, 그나마 이건 다행이야. 그나마 이건 다행이야. 그나마 이건 다행이야. 아니, 우리 픽 생각해. 우리 픽 생각해, 그냥. 뭐할래? 트위치 할래? 트위치 해도 될 거 같아. 연습한 게 트위치밖에 없잖아. 내가 트위치 해요, 그냥. 룰루를 뺏어도 나쁘지 않아. 별로 하자. 라진 소드는 올스타 조합으로 가고 있거든요. 막 뛰기도 우리 알리스타한테 가서 할 거야? 그럼 알리스타에서. 그럼 알리 해봐, 일단. 그러면 그냥 도박 걸어보자. 아니, 아니, 괜찮아. 신경 쓰지 말고. 이 팀을 왜 띄워 쓰기냐고. 됐고 이 게임 채빈 이기든 최선을 다하고. 그냥 하자. 우리 팀이 최고다, 그냥. 하자. 아, 트론들. 자주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처도 깔끔하게 나오지. 나로 나오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꼭두기 들고 다녀야죠. 나 와달라 있다, 나도. 1분와도 박아, 여기. 라이즈가 박아, 그럼. 1분와도 없어, 없어. 가장 임팩트 있는 기술이라면 불결한 기둥입니다. 아아... 아아... 라이즈랑 바텀이랑 강아지랑 블루 먹어. 나 이렐리아랑 레드 먹을게. 양쪽도 안 보이면 얘네 우리 임배 온 거다. 우리 뭔가 해야 된다, 이거. 라인스 아민자고. 아, 우리 또 왔다. 온다. 롤루 올라갔어, 롤루 올라갔어. 롤루 올라갔어, 롤루 올라갔어. 마드 막아, 알리 바로. 나 E는 없다. 나 W 배웠어. 가봐, 가봐, 가봐. 스위치 간다, 나 텔포 있다, 그리고. 스위치 간대, 이거 빼야 돼, 살짝. 아래로 빠져, 아래로 빠져, 아래로 빠져. 이블린 어딨어, 이블린. 이블린! 이줄렬! 이줄렬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자아! 아아! 다 왔어요, 다 왔어요!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스위치 오면은 싸움 거의 잡자. 라인 좋으니까. 어? 연락을 온다. 스위치 와봐, 와봐. 오케이, 오케이, 나 딛. 고고고, 고고, 고고.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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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이블루 위험합니다! 엘라 왔어요! 아유, 금방 죽었고요. 군세 좋았으면 좋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그만, 그만. 야, 레넥 뒤로 빠진 것 같아. 이거 다이브. 레넥톤을 물자, 레넥톤을 물자. 어, 레넥톤을 물자. 어, 레넥톤을 무는 게다. 어, 조심, 조심. 어, 미드, 미드 조심. 미드 주질러? 나우, 나우 이블린 바터. 이블린 바터. 미드에서 한타 여기로 좋은데. 나 지금 다이브 할 수 있어. 지금 다이브 할 수 있어. 아, 나이스. 차련들리시다! 아우! 아우! 기가 막힌 속도! 기가 막힌 속도! 기가 막힌 속도!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어. 우리 헤딩! 우리 헤딩! 우리 헤딩! 좀 반피아, 타, 미쳐. 근데 레넥톤 반피라서 우리 싸울 수도 있어. 여기서 한타 걸자. 가자, 빨리. 짐카, 짐카.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싸워야겠다. 하면 돼. 지금 알리 걸었거든? 이블린 이쪽 얼었어. 라인, 라인 잡겠다. 라인 잡았어, 라인 잡았어. 라인 잡았어. 오케이, 오케이. 다시 위에, 위에. 레넥 죽였어, 레넥 죽였어. 이블린 더블킬! 이블린 더블킬! 레넥은 나왔어. 이거 가야 돼, 싸울 거면. 이거 테프탈 준비하고. 끌어서 먹어, 끌어서. 몬 가야 돼. 플레이스 더블킬 이런 거 주죠. 먹고 있다, 이거 싸울 거야. 테프탈다, 테프탈다. 싸움은 이겨야죠, 아주 뻔했어! 그리고 스킬! 영원의 스킬! 잡으세요? 네! 암라인이야, 암라인. 짜오! 그 다음에 쫓아가, 쫓아가. 트위치, 트위치, 트위치! 어. 트위치! 트위치! 어! 뒤에 잡았고요. 자, 레넥톤 망동까지. 예, 레넥톤 우리 둘이선 좀 힘든데? 좀 힘들어. 나 그냥 타워 오러 갈게. 나도 가고 있어, 나 그쪽으로 갈게. 잠깐만, 이블린 거. 영원 때문에. 지금 우리가 탄력 받을 수 있다. 어디 밀 수 있다 하나. 미드든 어디든. 미드, 미드. 트위치, 트위치를 이끌어요. 트위치를 이끌어. 트위치, 이끌어. 레넥톤. 우와, 영원의 스킬! 으악! 마당수 붙임 묻은 것 같은데요. 빛이 데미지 데미지 데미지. 라이저 블루 먹을게 일단. 영향을 먹어야 할 수 있다. 땡겨야 돼, 땡겨야 돼. 땡겨서 먹으면 돼. 어, 맞아 없어. 블루 쪽이 맞아 없다. 어, 이거 싸워볼 만한데? 걸었어, 걸었어, 걸었어. 칭자웅. 데리누. 네, 네. 아, 그리 도움이 도움이다. 일단은 위로 도왔어요. 2블링이 뒤쪽에서 끊어집니다 2블링이 뒤쪽에서 끊어집니다 2블링이 뒤쪽에서 끊어집니다 레넥톤 이번엔 한 번 싸우자 신짜오 뒤에서 오 이제 들어갔습니다 신짜오! 들어 남아주고요 2블링이 놓고 차이도 죽었어 차이도 죽었어 차이도 죽었어 바로바론 기계 꼬있죠? 때려와 때리라는 것들 때려봐 이내에 벤짝인드 레이스가 대로와 덤벼이 겁니다 비어다 비어다 천천히 나 이제 템포탈 못한다 템포탈다 라이스 턴 라이스 턴 알았어 정기 끝! 끝내! 라이스 턴 나뉘어! 제재! 나뉘어! 제재! 제재! 영광의 우승은 아직 쏘집니다! 항상 제가 소드에서 그렇게 잘한 편이 아니에요 사실 오늘 승리의 조역은 진짜 저를 제외한 진짜 도도가시나 또 제걸이나 상수형이나 누리형이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정말 열심히 몰다 같이 준비했고 앞으로 여기서 저는 더 멈추지 않고 세계 최강의 바티엄 조회가 될 수 있게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좀 어려워서 어머니가 계속 일을 도맡아서 이제 이런 자리에서 살아온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약을 맨날 먹고 있는데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요 네 마음이 아기고 싶습니다 하지만 네 마음이 아기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사랑하는 사이 보니 두 마음이 아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다 çünküㅎㅎ